배우 박혜진이 중국 탑모델 장량과 국경을 초월한 우정을 과시했습니다. 박혜진은 지난달 26일 중국 전통클럽에서 진행된 장량의 생일 파티에 참석했는데요. 이날 박혜진은 장량에게 한국의 전통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성자와 꿀을 선물했습니다. 또한 박혜진은 파티에 함께한 영화감독 왕외론에게 영화 출연 제의를 받은 것으로도 전해졌는데요. 이로써 박혜진이 중국 영화에 출연하게 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